아니, 근데 우리 저기 작가님께서 직접 우리를 한번 좀 이렇게 그려오셨대요. 진짜요? 약간 저희 만화 그림체로. 아, 그래요? 야, 우리 만화 그림체로. 봐봐. 말이 안 된다고. 저세, 봐봐. 형, 이게 말이 돼. 형, 형, 이게 말이 돼. 야... 말이 돼요? 야, 이거? 야, 나 이렇게 생겼으면. 나 이렇게 생겼으면 안 들어가, 오늘. 이따 돌아다녀야 돼, 나 지금. 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안 나 지금. 나 지금 드라마 지금. 드라마국에 올라가야 돼, 지금. 별빛이 내린다. 뒤에가 더 장난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야, 이건. 야, 이건. 눈 왜 이래. 눈 왜 이래. 눈 왜 이래. 눈 왜 이래. 이건 뭐예요, 감지게. 야, 이것도. 후브라운이다. 후브라운. 아, 정확하게 알고 그리셨대. 아, 너무 웃긴다. 근데 제 눈에는 두 분 이렇게. 왜 이래. 아, 진짜? 한 번만 두 개. 한 번만 두 개. 한 번만 두 개. 거긴 한 번만 두 개. 한 번만 두 개. 하다.